조금 전에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태운 공군 1호기가 조금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향해서 출발을 한 모습인데요.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민의힘 지도부 공항을 배웅하고 있는 모습도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 나란히 공군 1호기에 오르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의 이번 미국 발문 일정으로 APEC 정상회의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F 정상회의 등에 참석을 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특히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논의하는 최대 협력체로 윤 대통령의 참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